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차원의 틈에서는 공간과 시간, 모든 것이 뒤섞여 존재하는데, 위리양제는 그곳에서 미래를 봤다도 같다도. 그래, 죄식자는 원래 빛의 범람을 휘말린 누군가였다는 얘기야. 한 번 그렇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어. 물론, 대죄식자를 죽이면 방대한 빛이 방출되지. 그 빛은 새로운 대죄식자를 낳고, 인류는 제대로 반격조차 하지 못했다. 저자가 율모어의 원수, 아우스리로근. 죄식자는 율모어의 동포다.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에데르는 그들의 먹이지. 세계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, 세계를 구하려는 녀석은 더욱 구제불능이다. 이 세계는 더 이상 영웅이 있을 곳이 아니야. 너라면 구할 수 있을까? 재앙으로부터 누군가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. 누군가의 인류가 인공하는 것이다. 이 세계는 모든 것을은 지키고 싶었다. 지키고 싶었던 것을. 그 가고 싶었던 것을. 지키고 싶었던 것을. 이 세계는 더 이상 영웅이 있다면, 이 세계는 공격의 의미가 인공하는 것이다.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다 빛의 가오를 받아 죄식자를 면할 수 있는 그대를 그 문명의 사람들은 기도와 희생을 통해 별의 새로운 위치 즉, 별의 의지를 만들어냈다 조디아코 하이델리는 너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말이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한 야만신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